혹시 내일 월요일인가? 오늘 18분 아, 우리 오늘 아침 금요일에 가서 본다 좋아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웹폼 말하는 거야 15일 날 맞아 오늘 밤에 아침 밤에 아침 그래, 이번 주 금요일 19일 그때 안 가는 거야? 11일 월급이 21일이니까 월급이 21일이니까 월급이 21일이니까 축하해 설레고 있는데 ilen 11일 월급에 주방원 연어 12일 ечение 10일 10일 앨범 위에서 어느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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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